뭐에요? 니가 먹어요? 우유? 니가 먹어? 니가 먹어? 로은이 포데기 했어? 로은아 할머니가 로은이 해주시잖아 잘자네 인형 잘자네 어디갔지? 인형 어디갔지? 아빠한테 가봐 로은이 아빠한테 가봐 아빠 동생 뵙고 왔어요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니야 뒤돌아봐 로은이 로으로아 엄마한테 가봐 엄마한테 가봐 엄마한테 가봐 지가 먹고있어 로은아 그거 니꺼 아니야 그거 니꺼 아닌데 로은이 거 아닌데 으윽 으윽